안녕하세요 네 조이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디노건스모드 어 아마 디스오? 디스... 디스노? 아마 이 사람이 어 만든 사람일 것 같거든요 네 자 어김없이 조이 자 오늘은 가스트 스킨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자 어 근데 이거 지금 야생이라서 크리에이티브 바꿔줄게요 일단은 일단은 죽을때 크리에이티브 바꿔줍니다 자 지우수강은 어? 이건 뭐야? 탈출맵이야? 내가 이건 만들었나? 미친 이건 뭐야 이거 뭐지? 이게 무슨 탈맵이야 흠 엔더맨 눈 마주치기 쭈쭈쭈 메롱 이게 무슨 탈출맵이였더라 기억이 안나네 어쨌든 오늘 할건 이게 아닐까 뭐 일단 크리에이티브 이걸로 할께요 아 이거 제가 틴티 폭행대 만든거네 이건 나중에 리뷰할거구요 자 일단 자죠 아침에 한번 자 보이시나요? 이 추가된 많은 아이템들 자 일단 자죠 심대 꺼내놓고 뾰숭 콜 굳이 이렇게 많이 꺼낼 필요 어 뭐야 왜이래 자면서 이거 야 자면서 이거 거기까지 날아오네 오옹? 오옹? 신기한데 어흥? 뭐야 레기인가? 어쨌든 네 자 자 이거는 디노건스 인포라는건데요 You are learning 002 버전 of the Dino건스 모드 뭐 디노건스를 업데이트 하란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안할거구요 자 이걸 누르시면 인포메이션이랑 스트링 체크 포 업데이트 비즈티드 어피컬 트레드라는거 같은데요 네 인포메이션 이거는 뭐 뷰 뭐 이런거구요 뭐 이런거 이렇게 그 이 총의 그 연사력 공격력 이런걸 알 수 있구요 스트링스는 파워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어요 설정 아이템이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반 총은 아닙니다 자 먼저 포메이드 그레이드 그레이드 어쩌고 저쩌고인데 저희 영어를 잘 못읽어서 자 파이어 하면 소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소는 귀엽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터집니다 뭐 술탄을 재현하기 위해서 소를 만든거 좋은데 좀 페이크가 있다는 자 이거는 바로 뭐 어쩌고 저쩌고란 술탄인데요 던지면 이렇게 불이 붙은 눈덩이가 나갑니다 여기 그 눈덩이가 떨어진 지점에 폭발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불이 붙어요 네 화염병인거 같죠 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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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하게 하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요 뭐 총 잘 쑤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막 총을 꺼내갖고 막 사람을 저격하다가 그러면 죽습니다 네 그런거구요 자 제가 한번 자 나이프 엑스마스 스나이퍼 크리스마스 머신건 W1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usp 인데요 자 일단 먼저 카나이프 먼저 보도록 하죠 소리를 좀 키워 보여요 확실히 키워졌네요 이 카나이프는 썰기용이며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한방 한방 크크크 완전 세요 네 두번째는 엑스마스 스나이퍼인데요 이거는 AIM이라는 버튼이 생겼나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나가는데요 일반 청년 다이빙이 얘네를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나면서 눈덩이가 날아가는데요 뭐 데미지는 없어요 눈덩이기 때문에 얘네 크리스마스 머신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게 나가긴 했는데 데미지는 없고 미치기 효과 자 이건 샷건입니다 이런 용도 두방망이 죽네요 멀리서 쓰면 별 효과 없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쓰면 데미지가 강력해져요 한방 화살이 몇개야 쩔어요 아아 나 렉이 걸려 여기만 오면 크리퍼들이 너무 많이 소환돼서 이게 좀 쩌네요 쩔어 한방 자 이런거고요 아 너무 많네요 아 설명하기 귀찮네요 이건 권총 이건 기관총 이거는 알다시피 RPK RPK 자 이거 이것에 요 이거는 샷건 요런 용도 다 죽어라 요거는 곤총 이거는 좀 한발한발이 강한 곤총인거 같은데 이거는 소총 자 RPK 이 정도 공격력이 꽤 세지않나요 네 그 다음에는 자 RPK RPG 어 다 일단 RPG RPD 메신 어쩌고 RPD R700 P90 이것은 다음화에 다시 보시도록 하죠 이만 바이